금융위원회와 회생법원,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업 구조조정제도 점검 TF가 오늘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 혁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회생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의 최초 사례와 함께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 혁신 지원 방안의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. 중소기업 재기 지원에 힘쓰고 있는 캠쿠는 올 하반기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회생 절차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DIP 금융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.